오우 레이미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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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요! I'd like to be here if I can't be with you tonight 오우 완전 다른 느낌이다 Sam Smith랑 완전 다르지? 느낌이 좀 많이 달라 상남자인데 Sam Smith에 비하면 표현하는 게 Sam Smith랑 같은 노래인데 너무 다른 느낌이라 정말 남성적인 느낌으로 해석한 것 같아 앞에 반주가 많이 없을 때 노래 쭉 이렇게 불렀잖아 그 부분을 딱 들으면서 느낀 게 좀 갖고 있는 게 있는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 갖고 있는 이제 보이스톤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갖고 있는 게 달라 코러스 파트에서 쫙 내릴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쫙 이제 음을 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 아까 헤드폰 딱 끼고 있다가 후렴 부분 부를 때 살짝 이렇게 앞으로 한 거 봤지 어 그치 이 뒤를 살짝 이제 뗐다는 거는 내가 이만큼 더 지를 거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킹을 마이크가 여기 앞에서 불렀을 때는 여린 소리였다면 후렴에서 쫙 뛰면서 뭔가 나 사실 이만큼 소리를 내고 있는데 놀랄까봐 청취자도 놀랄까봐 또 음정적으로 음양적으로 쫙 빼주면서 고음과 큰 소리를 조절하면서 이 마이킹은 완전 프로야 응 맞아 맞아 어 프로 세계에서는 이런 건 당연한 건데 음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한테 또 이런 눈여기로 어 이런 것도 스킬입니다 어 배음이 내가 느끼는 거는 배음이 너무 좋고 음 어 보이스 칼라가 너무 좋고 음 그리고 표정을 잘 쓰면서 이제 발성을 만들어내는 음 낸다고 해야 되나 어 나 진짜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소리를 막 갖고 노는 게 얼굴에서 다 모든 게 보이잖아 그치 컨트롤 하잖아 어 와 집중이 있네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 음 굉장히 집중 있게 부르네 와 근데 이 노래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 듣기는 이기도 그치 우리나라에서도 샘스비스한테 막 그 이거 다 카피했잖아 그치 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피한 거랑 또 다르다 어 좀 다른 것 같아 해외 뮤지션이 또 다르네 응 좋았어 그럼 더 볼까? 응 오케이 오 소리가 여기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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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ld me not to cry when you are gone but the feeling is overwhelming its much too strong 어 끄듬철이거 정확하다 정확해 너무 아름다운 응 정확해, 정확해 제발 아따 봄에서 웃겼던 게 이제 코러스 파트 올라갈 때 이제 눈썹이 왔다 갔다갔다 하면서 표정으로 완전 모든 걸 보여주고 있어. 와 정확하다 정확해. 이 노래 본인한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. 이 노래가. 이 사람한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. 나 이 사람 노래 같아. 마음대로 뭔가 이 곡의 감정선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어떻게 저렇게 끝음 처리가 끝까지 깔끔할까? 되게 밝은 청년이 뭔가 노래를 뭔가 이제 세레나드처럼 그런 식으로 부른 느낌? 최고다 최고. 네이비다웅 중에 최고다. 그치.